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유튜버를 통해서 아트원 글로벤 GL 라인을 발표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트원 대표로서 설명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담고 있습니다. 마크가 보일라나요? 글로벤 마크? 하이리머진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미니벤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아트원에서 정말 특별한 중요한 것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글로벤 하이리머진 많이 출고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실제 기하로 차 계약하러 가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면 아트원으로 이렇게 로우 카니발도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즉 일명 아트원 글로벤 카니발 GL 라인이라는 말을 전세계 최초로 공표를 하는 바입니다.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이쪽 오지 심필이님. 본 차량은 기아 카니발 로우 카니발 그대로입니다. 즉 기아에서도 계약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왜 아트원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일반 사람들은 아마 의아해 할 것 같습니다. 뭐지? 아트원은 하이리머진만 판매하는 회사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로우 카니발을 판매한다고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아에서도 카니발 여러 등급 브레스티치 노블레스 시그니처 등급이 출고가 되고 썬루프 있고 가솔린 디젤 9인승 7인승 11인승 많은 종류가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가장 많이 선호한 차량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가솔린 9인승. 물론 썬루프 있는 차량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해서 안쪽에 무언가가 다름. 즉 카니발을 출고를 했을 경우 많은 분들이 꼭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또 필수로 해야 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완성차로 4,900만원의 부가세 포함해서 출고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 내용인 즉슨 제가 한번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카니발 심폐님? 전체 바닥. 그렇죠. 전체 바닥을 안 하고 타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청결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체 바닥을 해야 되는데 모노림 장판이 아닌 요즘은 컬팅 자수 베이스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 상부에는 순정 매트는 과감히 버리고 이렇게 라인 매트, 톰 그레이 물론 라인 매트는 취향에 맞는 색상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차량 소개해줘. 차량은 가솔린 9인승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 물론 코튼 베이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열 쪽은 이렇게 컬팅 자수 베이스와 라인 매트 그리고 목구션 한번 비춰주시죠. 이 목구션도 카니발이 나오기 출고되기 전부터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트원 글로벤 카니발을 만나시면은 바로 모두 포함됩니다. 어디에? 완성차 옵션에. 자 2열 중요한 거죠. 2열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트원을 알고 있어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도 상당히 많이 출고되었죠. 하지만 또 하이리무진이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2열의 바로 요트 바닥이죠. 자 아트원에서 거의 한 8년 정도 작업을 한 품목인데요. 아트원에서는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끄럽지가 않는 것이 안전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트에 착석을 해서 또 바뀐 거 물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열이 스위블링 되는 회전 시트가 아트원 글로벤 카니발의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자 요즘에 EV9도 스위블링 회전 시트 추가가 되죠.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특히 공간이 넓은 카니발에서는 회전 시트가 상당히 유용하고 중요하다는 거. 그 회전 시트에 담겨있는 또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후 이동. 전후 이동이 부드럽게 되고 좌우 이동. 좌우 이동이 또 부드럽게 되는 것이 한 네바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트원의 특허고 바로 회전 시트. 현재 스위블링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회전 시트에 앉아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커튼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명 뒤보기 회전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이렇게 마주 볼 경우는 카페 연출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허니콘 블라인드가 있으므로 훨씬 더 분위기 업을 할 수가 있고요. 3열에 승차를 할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모드. 2열 시트에는 순정 상태의 아이소픽스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유아 시트를 놓고 3열에 엄마가 앉아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인이 탑승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앞보기를 해줘야 안전하죠. 자 그리고 3열 이용하는 방법. 3열에 이렇게 앉았을 경우 2열에 회전이 되면은 신발을 벗고 시트 위에 발을 쭉 뻗고 올려놓을 수가 있죠. 양쪽에 팔거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3열 시트에 앉아서도 상당히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으며 3열 시트는 더불어 뒤로 디클라인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각도만큼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이 정도면은 장거리 갈 때 의전용도 부럽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실내 쪽에 변화된 것은 바로 회전 시트와 요트 바닥 그리고 허니콘 블라인드, 목 쿠션 하나 아트 포켓도 한번 보여주시죠. 아트 포켓도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즉 아트원에서 수백 대의 카니발 고객들과 상담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품목들 모두를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트원에서는 완성차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전체 차량 금액 4,900만 원 물론 기아에서 살 경우에는 4,520만 원일 겁니다.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하고 또 할인해서 4,900만 원에 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 여기서 끝이 아니죠. 후속 쪽에서도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아트원 글로벤 카니발에 담기는 후속 쪽에 뭔가가 있는데 우선 글로벤 마크가 장착된다는 사실 그리고 후속 쪽을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상부 쪽 먼저 비춰주시죠. 상부 쪽에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이중 구조의 허니콘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캠핑 등도 내재화가 됩니다. 기아 순정 하이르머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 들은 개방 시에 이 부분이 가려지는데 아트원에서는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한 차단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모두 누릴 수가 있는 허니콘 블라인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후속에는 이렇게 3D 매트 본 차량은 3D 매트 아래쪽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된 말 그대로 2, 2, 2, 3,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를 하고 있고 2열의 회전 시트 역시도 완성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구조병을 한다든가 검사 시에 불편을 겪을 일이 전혀 없다는 거 게다가 출고 시에는 레드 포인트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필요한 용품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출고된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유튜버를 통해서 아트원 글로벤 GL 라인을 발표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트원 대표로서 설명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담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경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카니발이 페이스리프트다, 하이브리다 많이 기다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니발은 업무용으로도 또는 패밀리카로도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사실 필요하신 분들은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관계없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에만 가서 카니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닌 또 기아에서 카니발 구입을 해서 와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아트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카니발을 하시는 분들이 꼭 하고 싶어하는 품목을 모두 담고 완성차로 판매가 됩니다. 즉, 차명 등록증에도 아트원 글로벤 카니발로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구인승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 하면 사업자 세제 혜택은 물론 버스 전용도로 할 수 있고요. 누구나 운전 보험 쓸 수가 있죠. 자, 이렇듯 이제는 카니발 계약하러 기아로 간다 아니면 아트원으로 간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또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카니발 완성차를 구입하시는 분들 또 욕심이 생기죠. 뭐 차박 시트를 하고 싶다. 왜냐? 아트원은 워낙 유명하니까 황제 시트가요. 현재 차박 시트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전국 지사 동일하게 50만 원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것도 꼭 참조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아트원 글로벤 카니발 GL 라인 소개했는데 자,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